바이러스와 세균 등 온갖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대인들. 면역력이 무너지는 순간 질병의 도미노가 시작된다. 면역력이 떨어지면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 수천 개씩 암세포가 생겨납니다. 그런데 암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면역력입니다. 이 경비 시스템으로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면 우리 몸에 생긴 작은 문제들이 커지기 전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면역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강화하느냐가 암과 싸우는 힘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. 섭섭해, 증말. 섭섭해. 안녕지라세요, 이정섭입니다. 이제 찾아요, 그래. 면역을 위해서 단백질부터 먼저 면역력을 잡는 게 있거든. 사는 동안 덜 아프려고 기숙합니다. 안강수라. 위를 4분의 3이나 잘라냈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밖에 안 나더라. 안강수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